태안군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겨울철 가스와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태안소방서와 관내 에너지 공급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태안군은 특히 주요 구조부의 손상과 균열, 누수 등의 결합 여부와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의 작동과 콘센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난, 소화통로 확보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군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또는 응급조치도 했습니다. 응급조치 뒤 사업자가 완전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사후 관리도 이어갑니다. 태안군은 군민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점검을 철저히 완료합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